2023년 여러분께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왜 내 영어 실력이 제자리인가? 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방향성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최고의 명저가 나왔습니다. 바로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그러게 말입니다.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은 특별히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영어 회화죠. 제가 잘하고 싶은 게 뭐죠? 영어 회화입니다. 영어 회화 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쏟는 노력에 비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정말로 우리가 언어민처럼 언어민을 유사하게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제목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프네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영어 회화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좀 믿없지 않는 부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렸을 때 영어권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살아봤거나 유학을 했거나 어쨌거나 영어를 많이 구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과연 이런 유학이나 어렸을 때 영어권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초고수가 된 특히 네이티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좀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겠는데 왜 저는 어렸을 때 뭐 그런 환경 영어권 나라에 살 수도 없었고 그리고 유학도 안 갔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의 저자분이 영어권에는 살지 않고 영어 유학도 가지 않았는데 영어 회화 측면에서 거의 최고 봉에 오르신 분이 저자의 김재우 선생님이십니다. 책이 저자이신 김재우 선생님의 배경을 보면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 한용과 졸업 후에 통번역 세계를 걷다 영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단연간 통번역 대학원 입시생을 지도해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했다 등등등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은 영어 전문가다 두 번째는 영어 교육도 전문가다 근데 제가 이제 앞부분을 말씀드렸죠 좋아 통번역사야 그리고 영어 교육 전문가야 근데 진짜 영어를 네이티브 만큼 잘해? 유학도 안 가고 어렸을 때 외국 생활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책에는 김재우 선생님의 영어 실력을 검증해 주는 외국인의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영어 네이티브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첫 대화 때 다니엘 저자분이시죠? 다니엘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외국에서 공부를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상당히 놀랐답니다. 대화를 하는데 평소대로 영어를 하면서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교포들과 대화할 때조차 제 영어를 그 수준에 맞춰야 할 때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을 완벽히 이해하고 주제에 관계없이 유창하게 표현을 하더군요. 미국에 살게 된다면 바로 현지인과 섞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원어민이 실제 쓰는 표현을 쓰니 소통하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어떤 영어권 환경에서도 막힘없이 쉽게 소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닉 선생님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죠. 다니엘이 말할 때는 영어 자체에 대한 생각이 안 듭니다. 영어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생각 자체가 안 나는데 먼저 그 말을 꺼냈으니 하는 말인데 문법, 어휘선택, 발음 등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차고 넘쳐요. 대부분 원어민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해외에서 체조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원어민과 어울리고 소주 마시는 자리에서부터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까지 두루두루 잘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책에 관련된 거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영어공부를 왜 이렇게 하는데 영어회화 측면에서 실력이 늘지 않는지 우리 어떻게 해서 왜 잘못된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노력되면 효율이 떨어진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 주변 환경,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영어에 대한 생각들 등등 오만 것이 다 종합적으로 펼쳐져서 우리 어떤 시대적 상황,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특히 영어회화를 못하는 것인데 이분은 이렇게 우리가 왜 영어를 못하는지 영어회화를 못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나갈 방향,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진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나왔냐 그 이유는 책에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에 저 자신의 영어적 내공 나아가 저의 실제 영어 구사력이 원어민의 그것에 근접했을 때 펜을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몇십 년 동안 영어 전문가이면서 영어 교육 전문가였지만 본인이 과연 내가 원어민 수준까지 올라갔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어민처럼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쓸 수 있게끔 어떤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앞부분에 원어민 선생님들의 어떤 증언을 말씀드렸죠. 게다가 또 하나 단 한 번도 영미권 국가에서 생활을 해보거나 어릴 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 등을 받은 것이 아닌 순수 국내파의 뇌 구조로도 영어 이만큼 한다라는 말을 원어민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때 당당하게 제 생각을 대중과 공유해보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영어 조기 교육 특히 영어권 어떤 상황에서 공부하지 못했고 특히나 저 또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학원도 변변치 않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영어 회화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 물론 외국에 사는 것보다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있지만 뭐 저희 때는 뭐 그런 것이 택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뭐 특별히 어떤 계기가 아니고서는 뭐 외국에 살거나 유학을 가지 못하죠. 대부분이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어떤 영어의 수준이 단순히 어떤 말표현이 네이티브 뿐만 아니라 영어 자체에 대한 언어 전문가 더 나아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 왜냐하면 나는 잘할 수 있지만 또 가르치는 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배경이 순수 토종 한국입니다. 어떠한 그런 영미 어떤 환경성에서 있지 않았다 하는 분은 거의 우리나라에는 몇 분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김재우 선생님이시고 이분께서 쓴 책 읽어보면 와 내가 왜 이렇게 영어 회화를 지금까지 못하게 됐는지 뭔가 반성도 되면서 위로도 받습니다. 그리고 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 속으로 어떻게 하면은 영어 회화를 물론 제가 뭐 네이티브까지 하면 좋겠지만 네이티브에 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백한 길을 찾게 해준 책이 바로 넌데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니 이 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방법론을 기점으로 여기 나오는 표현뿐만 아니라 김재우 선생님 책이 2023년에 영어 회화 책도 나오고 구동사 책도 나오고 영어 회화 관련된 책이 쭉 나오거든요. 그 책들은 다 저는 외울 생각입니다. 그 책들을 통째로 확확 씹어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러분께 1년에 미쳐라 라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제가 저도 2023년에 미칠 텐데 물론 저는 대표다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업에 이미 미쳐 있습니다. 특별히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어 영어 회화를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인데 바로 이 책을 시작으로 또 김재우 선생님이 EU&NOW 책을 토대로 영어 회화를 잘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어 회화 영어는 뭐 읽기도 있고 뭐 쓰기도 있고 저는 이제 읽기 같은 건 읽기는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분야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영어 회화 측면에서 정말 이번에 한번 잘 해보고 싶다. 제대로 해보고 싶다. 더 나가서 내가 큰 꿈을 꿇고 준 네이티브 네이티브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시작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회화 말고 그냥 영어 전만에 대해서 공부를 2023년에는 잘 해보고 싶다. 그리고 다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가 얼마 전에 출간한 영어 독립 365 이 책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영어의 전반적인 것들 어떤 좋은 표현들 버켓블러리 문법적인 사항들 뭐 리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긴 그런 책인데요.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영어 독립 365는 영어 독립 영어 채널 저희 채널이거든요. 채널 가시면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원어민 선생님이 읽은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쭉 광고도 없기 때문에 쭉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여기 표현들을 다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특히 거의 이제 오디오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무료로 거의 풀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유튜브 영상은 여기 나면 영어 표현만 읽어드린 건데 영어 표현을 쭉 들으면서 암기도 하시고 표현도 써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고 이 한 편 한 편을 다 읽어드린 영상을 지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게 365 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일주일 내내 하는 거부터 쉬어가는 페이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 5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다양한 글로 영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글들이 돼 있는데 주 5일 기준으로 하면 한 250 50일 곱하기 5니까 공부하는 그 대의로 따지면 250개가 약간 넘죠? 그게 거의 다시 업로드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상을 찍었을 때 220개가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이제 이 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읽어드리는 영상이 영어 독립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의 통으로 된 오디오북을 저희가 이제 무료로 오픈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 여러분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책으로도 읽으시고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영어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계속 이제 책 읽지 못하는 상황 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 그때 들으시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다각적으로 공부해도 좋겠다 라는 마인드로 저희가 여기인 내용들을 다 올려드렸거든요? 특별히 이소부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책을 편집하신 박혜라 편집자님께서 목소리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소부어는 따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도 추가로 있으니까 매일매일 다방용으로 영어의 내공을 키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어 독립 365 이 책으로 2023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영어 회화도 조금 버거운 것 같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다방면으로 여기는 뭐 리딩도 있고 문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면 나쁘지 않긴 한데 영어 공부 자체를 많이 안 해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책 말고 영어 독립 저희가 나온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를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공부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정말 영어의 왕초보 또 영어 공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단어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언어의 근간은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를 공부를 해놓으면 reading listening 스피링 라이팅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전체의 다 다방면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게 뭐다? 영어 단어죠. 그렇죠? 게다가 영어 단어는 여기 넌데용에서 여기서 이제 영어 회화를 우리가 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나 성인이 되면 이제 우리의 뇌 민감기가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영어 회화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휘를 외우는 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몇 분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어휘를 외우는 거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암기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단어만 안다가 모든 게 영어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영어를 뭔가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나와야 영어 공부할 맛이 나잖아요. 그럴 때 나이가 들수록 영어 단어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하는 거에 비해 낭비가 없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것이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독립 서비스를 통해서 영어 단어로 공부하시면 매우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는 두 가지 좋은 게 정말 많지만 두 가지 측면이 좋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우선순위로 된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우선순위 단어를 할 때 대부분 어떤 전문가가 감으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거의 틀립니다. 영어는 사용된 빈도수가 지폐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 몇 법칙으로 쭉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우선순위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영 라디오 약 20년치의 데이터를 빅데이터죠. 그걸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화도 있고 수능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동화 같은 경우는 아동문학상을 받은 많은 책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순위 단어를 서비스를 해놨고 이슈면 이슈 이렇게 동화면 동화 영화면 영화 또 수능까지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금액을 더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쭉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우선순위 단어를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 저희 영어독리 단어 서비스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는 제가 이제 완패권 공부 말씀드렸지만 아웃풋으로 공부할 때 되게 좋죠? 아웃풋으로 공부할 때 우리가 장기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퀴즈, 테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저는 진짜 한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한다 하더라도 영어 단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시간을 많이 취하면 좋겠지만 제가 영어독리 단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여러가지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 이런 지하철에서 잠깐 영어 단어 공부를 하더라도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좀 오래 남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뭘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가 영어독리 단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영어 단어 공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영어독리 단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어 한번 내가 한번 아작을 내보겠다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 아니면 바쁘 와중 속에서도 최고의 효율을 내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 영어독리 단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영어 자체에 대한 공부는 아닌데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영어 공부에 대해서 영어 학습에 대해서 깊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의 어떻게 배우는가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소개시켜 드렸던 여기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왜 이렇게 영어 회화를 못하는지 그에 대한 어떤 이론적 메커니즘이 내용 책이 이거고 또 제가 영어 어휘는 나의 상관없이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아웃포시 공부하면 훨씬 장기 기억이 도움이 된다 라는 것도 나와있는 것이 이 책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은 가볍게 한번 책이 가볍진 않아요. 책의 내용은 되게 무겁습니다만 이 책을 읽어놓으시면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아 이런 고수들이 또 이러한 책이 이런 구조가 이러한 어떤 방문론이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이런 뇌 메커니즘의 기저의 안에서 이런 뇌 메커니즘의 어떤 상황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믿을만 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우리의 내면 어떻게 배우는가 입니다. 물론 이 책은 제목에서 보시겠지만 영어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에 모든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구요 제 완벽한 공부법과 이 책을 함께 읽으면 완전히 시너지가 폭발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지금 워낙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완벽한 공부법 개정판을 내면 이 책에 있는 것들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특별히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으로 하시고 다방면으로 영어 내공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영어공부365를 하면 좋겠고 그것보다 나는 단어부터 서서히 시작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영어 독립단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영어공부에 대한 영어학습에 대한 더 나아가서 학습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 에 대해서 알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2023년 저는 영어회화에 최선을 다할 건데 여러분이 목표하는 영어공부 영어실력 키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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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